뱀소드도 내가 자꾸 생각을 하는기라 바다씩 하는거 걱정하고 대충 좋으냐 이 일이냐 뭐 자꾸 내가 입을 하고 자꾸 말무려 학생인지라 일을 하면서도 공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더구나 요즘 매일 있는 바다쓰기 시험은 큰 골칫거리입니다 다음날 새벽 향순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유일한 집 5시도 안된 시간인데요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주무시지 이치 올라오셨습니까 흐릿한 화장실 불빛 아래서 대체 얼마나 공부를 하신 걸까요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받아쓰기 걱정에 잠을 통 못 이루셨답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시려면 피곤하시죠 네 네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머물며 꼼꼬날들고 밤에 달려가서 일을 늦게 들어서 공부하면 안 돼 근데 왜 화장실 앞에서 하세요 식구자한테 미안했어 잠 든 딸이 혹시라도 깰까봐 화장실 불빛 아래 책을 펼치신 할머니 환자라도 더 머릿속에 넣느라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보는 받아쓰기 시험 잘 보실 수 있으시겠죠 어느새 날이 밝고 벌써 학교에 가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상쾌한 바람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 빨리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려면 챙기고 가면 재미있고 좋아요 가실 생각이 좋으세요? 네 좋습니다 그러하면 맨날 밭에 일할게요 일 안 하니까 좋은 거세요? 일하는 거 싫고 오전에 숲하고 공부하고 일을 할게 일은 재미있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학교 가는 길은 언제나 가슴 벅차고 설렙니다 학교에서 제일 먼 동네에 사는 향순 할머니가 탔으니 이제 곧 있으면 같은 반 친구들도 만나게 되겠죠 잠시 후 언제 봐도 반가운 친구들을 드디어 만났는데요 짝꿍은 여기서도 사이좋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오늘 반장은 이한선 할머니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데요 다른 수업 때보다 국어 시간은 유독 할머니 학생들이 진지해지는 시간 한글을 제대로 몰라 불편하고 마음 상했던 날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쓰기 시험은 영 자신없는 현장입니다